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경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국이란 나라는 제국 역사가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달리 대단한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중국의 수뇌부는 한반도 두 국가 가운데서도 북한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을 다루기가 쉽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 겁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지식인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지만 여기에 주재우 교수라는 분이 정말 소신 있게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글을 쓰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정치 권력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배 엘리트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 친중인사로 포수박에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고발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불통의 중국몽이라는 그런 책으로 냈지 않습니까? 핵심 요지라는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역량력 하에 두기 위해 가지고 공자학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죠 관공사하고 여러분들 자매결련도 맺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그거는 그 제국 역사가 오래된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의 역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는 노하우가 우리하고 다를 바 없이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친중 정권이 수립되거나 완전히 중국의 괴뢰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목표로 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한테는 당연하다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조공관계였기 때문에 무슨 한미동맹이라든지 주한미군이란 이런 것은 본인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한반도의 통일도 원하지 않지만 자칫해서 한반도와 통일이 되어 가지고 자유한국이 여러분들 그 긴 접경선에 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친중국가를 설립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장기 목표일 겁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어떤 건가 하니까 이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은 권력이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외정책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들은 4년 5년마다 지도층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여러분들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남중국회를 가지고 중국하고 여러분들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중국의 역량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권력이 교체되고 사람들이 생각이 지배 엘리트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중국은 일관되게 남중국회를 중국의 역량력 하에 두려고 노력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뭘 목표로 하겠습니까? 여기에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 중국에 대한 공포심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왔다고 이렇게 이 주 교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주 교수님도 그것을 언급 안 하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완전히 괴뢰 정권이나 친중 정권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가 왜 대만에 개입하냐 그냥 세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전형적이고 너무나 이재명 당대표다운 간단 명료한 지금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 세세하는 겁니다. 세세. 처음에 세세하면 뭐죠? 중국이 아이고 좋다 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한족들 한 천만 명 받아달라 뭐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까? 처음에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민족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조도 마찬가지고 신라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조도 마찬가지고 어느 근문세가가 여러분들 힘을 발휘했습니까? 중국에 줄을 댔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문이 번성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잘 알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들고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알아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 우려하고 현실성 있는 미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공고히 유지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중국하고 결탁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반미란 것은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캐나다의 송재윤 교수가 나치가 여러분들 독일을 점령할 당시에 지배할 당시를 여러분들 잘 묘사한 글을 썼는데 내일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 여러분들 이 조선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 동포를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한테 이익이 돼서 김정은이를 보면 아주 새로운 인물이다 이렇기보다도 그냥 한민족에 내재한 그런 내용들을 그냥 동포들을 그냥 돼지 개보다 더 심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남쪽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제어되지 않는데 왜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선거를 국민들이 빼앗김으로써 전부를 다 잃게 될 겁니다. 전부를 뭐 밥 먹는 문제뿐만 아니고 외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까지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경고하더라도 그냥 선거 아니 어놈이 되면 뭐하노? 우리 편이 됐는데 선거 부정 좀 하면 어떻노?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마침 글을 읽다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을 보고 이게 이제 선거 문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려앉을 건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천년각스럽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니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